팬데믹 이후 2년간 두 자릿수로 치솟던 아파트 렌트비가 지난해 8월 이래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. 미국 내 월세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렌트비는 지난 2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8월 이래 하락하기 시작해 올 1월까지 6개월 연속 떨어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.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2 렌트비는 지난해 8월 1386달러였으나 매달 5,6달러씩 떨어졌으며 올 1월에는 13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이에 앞서 미국의 중2 아파트 렌트비는 2021년 1월 1,100달러에서 6월에는 1,200달러, 10월에는 1,300달러로 가파르게 급등해왔습니다. 미국 내 아파트 렌트비는 팬데믹 2년간 무려 25%나 급등했으나 지난해 8월 이래 6개월간 48달러, 3.5% 떨어졌습니다. 6개월 연속 렌트비가 하락한 것은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. 미국 내 100곳의 메트로폴리탄 도시지역들 가운데 67곳에서 렌트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. 주요 대도시들 52곳은 모두 렌트비가 떨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. 지난 6개월간 시애틀의 중2 렌트비는 8%나 급락했으며 라스베거스, 디트로이트, 보스턴 등은 6% 하락했고 뉴욕시도 5% 떨어졌습니다. 주요 대도시들의 올해 첫 달인 1월 렌트비를 보면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0.6% 하락했고 로스앤젤레스는 0.3% 내렸으며 샌프란시스코는 한 달 만에 1.1% 내려갔습니다. 미국 내 아파트 렌트비는 올 한 해 새 아파트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미 전역에서 올 한 해 50만 유닛이나 되는 신축 아파트가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. 50만 유닛이나 공급되는 것은 40년 만에 최대 규모여서 아파트 렌트비의 하향 안정세를 가져올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.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.